한국국토정보공사 먼저 신랑스도원님께서 축복의 축복을 배우시겠습니다. 이어서 신도수원님께서 축복의 축복을 배우시겠습니다. 이제 약아버님 성장의 과절을 나눠보겠습니다. 앞으로 화척하러 가주시면 약아버님 성장의 과절,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어서 하루시 화주의 원수자 중에 결과를 위해 감사한 인사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. 약아버님, 그리스도원님께 이번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약아버님 성장의 자리에 신청을 빌려주시면 반사드리겠습니다. 연전하실 가수 연전하실 가수 연전하실 가수 정국하게 된 주시기 연전하실 가수 연전하실 가수 아멘